통화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준만 보고 있는데 연초에 두 번 인상한다가 컨센서스였고 네 번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때 아마 이 방송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번 설마 가겠어? 미국에서 똑같은 얘기 나왔을 때 네 번 에이. 근데 지금은요. 지난주부터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진짜 가나? 5월 FMC에서. 오늘 보니까 75위 피해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렇죠? 한 번에? 한 번에. 네. 빅스텝 아니고 뭐 자이언트 스텝이야. 그럼 뭐해. 네. 저희 신선TV가 아주 야심차게 기획한 위드점 칼리지.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시는 우리 오건영 부부장입니다. 위드점. 특강으로 준비되어 있죠. 칼리지의 특강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도 분위기가 안 좋고 하니까 일찍 좀 소개해보죠. 네. 우리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출동을 하셨는데 수익률이 뭐 급등 중이에요. 아 예. 걱정스럽습니다. 수익률이 급등 중이라는 건.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채권 수익률. 주식 수익률이면 내가 걱정스럽겠습니까. 페북을 제가 열혈팬이 아니에요. 오건영.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쩐쩀의 오건영이 있어요. 쩐쩔의 오건영. 아 예. 저기 그 은행에서 제 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하나 연결을 해줘가지고 은행 유튜브 하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진행하는 게 있으면 이제 제목이 제 이름 들어간 게 되게 부끄럽긴 한데 이제 쩐쩔 해가지고 그 쩐쩔의 오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주일에 업로드가 되는데 그 이게 격주로는 제가 마켓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내용들이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격주로는 또 이사주 이렇게 돼서는 시장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로 좀 준비가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틈틈이 홍보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주셔. 네. 감사합니다. 자 환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외곽을 좀 때리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환율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몇 주 전속도 N화 이거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왔단 말이죠. N화? 네. 그러니까 이제 N화가 요즘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단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느 쪽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프 먼저 보고 칠판에 쓰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그래프로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미국 10년 국채금리하고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미국 이제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요. 저렇게 이제 45일에 한 번씩 있는 FOMC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계단처럼 나타나죠. 그런데 파란색을 보시면은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나옵니다. 얘는 에브리데이 채권시장에서 치고받고 하니까 떨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 10년 금리는 딱 보시면 왔다 갔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다만 맨 뒤쪽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확 하고 이렇게 치솟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게 일반적인 채권시장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금 독특해요. 일본을 잠깐 보시면 일본 10년짜리 국채금리입니다. 일본 10년짜리 국채금리를 20년치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차트가 20년치를 보시면은요.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잠깐만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금리가 모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죠. 2016년도 9월달부터 일본이 뭘 실시를 하게 되냐면 YCC라는 걸 실시를 해요. YC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드커브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10년짜리 장기 국채금리를 중앙은행이 통제를 합니다. 원래 중앙은행은요. 초단기 금리를 잡고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10년짜리 국채금리를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 이 밴드에 가둬버렸어요. 이 위로 올라오면 찍어 눌러버리고 밑으로 내려면 쳐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박스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일드커브 컨트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멍. 뭐냐면 미국 금리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데 일본 금리는 멍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보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박스를 쳤던 데가 이 구간이거든요. 파란 선이 일본 국채금리예요. 빨간 선이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입니다. 저희는 뭐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는 난리를 부리는데 일본 국채금리는 멍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앞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 앞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쪽으로 잠깐 보시면요. 미국 금리가 막 뛰어올라갈 때 있죠. 미국 금리가 막 뛰어올라갈 때도 일본은 멍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둘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앞에 박병창 부장님께서 시황을 설명해 주실 때 채권 수익률이 2018년도에 3%가 넘었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때예요. 그런데 일본 금리는 플러스 0.25에서 위로 못 올라갑니다. 뚜껑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면 둘의 갭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얘는 멍 때리고 얘는 뛰어올라가니까. 그러면 미국 달러를 보유하는 게 일본 엔화를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의 국채를 사야겠죠. 그러니까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엔화가 초약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18년도의 모습이에요. 여기 뒤로 보시면 최근에 미국 금리가 쫙 뛰어올라가는데 아마 지난주에 다들 들으셨겠지만 브레이너드 의사로 이런 얘기 요즘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인물분들도 다들 잘 아시더라고요. 지역 연준 총재까지 우리도 이름 다 알고 있죠. 요즘 블라드 이런 분들은 아주 히트입니다. 그때 이후에 장기 금리가 팍 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일본 금리는 여전히 멍한 모습이죠. 둘의 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마찬가지죠.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제가 칠판을 쓰면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림으로 일단 한번 쭉 보니까요. 이렇게 칠판에서 좀 쓰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다른 건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 금리가 프리하게 풀려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 금리가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 사이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때는 미일 금리 차죠.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확 하고 벌어지면서 이때는 이제 엔화가 JPY죠. 자페이지엔이 약세를 보이는. 그렇죠.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보통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금융시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융시장이 다소 혼란스러운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상황에서 엔화도 약세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엔이. 약세. 제대로 적을게요.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엔드 엔이 약세를 보이니까. 요즘 이제 언론 타이틀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엔화가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해요. 안전자산인데 시장이 혼란스러운데도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엔화가 안전자산의 굴욕이다라는 얘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엔화가 사실상 이제 안전자산 지위를 박탈당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단 그러면 이 일견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주식시장 빠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하는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어 이거 심상치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좀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몇 개월 안 되는 시계열을 갖고 왜 그러냐면 환위를 보시는 분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김 프로님께서 훨씬 더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엔화 우습게 보면 혼란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가요? 이게 2006년, 2007년도에 보면은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약세였어요. 그때 고이즈미총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일본에 2007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일본에 있을 때 그때 엔화가 700원이었어요. 100엔에 700원. 그래서 엔화는 계속 주저앉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융위기 때 1600원 가요. 한 방에 1000원이 뛰어요. 그게 이제 2008년도 기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년, 16년에도 아베노믹스 하면서 엔화를 막 대량으로 살포하니까 와 이제 엔화는 영원히 약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125엔에서 막힌 다음에 105엔까지 내려가요. 환율이. 엔화 엄청나게 강세를 돕니다. 달러당.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엔화 우습게 봐가지고 혼란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안전자산 아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이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018년에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N이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자산은 위기 국면에서 두드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기 국면에서 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이 과연 위기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날려보는 거죠. 지금 위기인가요? 주가가 빠지면 위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가를 지금 위기는 아니지. 현재는. 아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실업률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데요. 그러니까. 3.6%입니다. 미국 경기 탄탄해요. 굉장히 탄탄해요. 성장도 풀어쓰고. 만약에 위기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만약에 위기면 만약에 위기면 자 U.S가 위기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U.S가 위기면 미국의 국채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금리.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 당연히 내려가죠.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금리는 당연히 내려가야죠. 그런데 금융위기 때도 살짝 올랐다가 내려간 거죠. 그렇죠. 살짝 올랐다가.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건데 장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달러 현금만 좋아할 때는 얘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애너도 밟힙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경제가 만약에 위기 국면이다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채금리가 실물경제가 둔화될 거라는 걸 반영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가요.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멍 때리고 있죠. 그런데 미국 금리는 쫙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의 갭이 이 둘의 갭이 민일금리 차가 확 줄어들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려야. 애너아가 강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볼 필요가 있냐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미국이 위기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해요. 미국 경제가 탄탄하니까 미국의 장기금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안전자산 선호 국면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주식이 빠지는 건 맞는데 성장주가 빠진 건 맞는데 안전자산 선호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탄탄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버티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장기금리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장기금리가 오르고 미국 경제만 탄탄하다 보니까 미국 이외의 국가들 미국 이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안전자산 선호 아니냐 위기 국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애너아가 약세를 보이니까 안전자산의 굴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안전자산의 굴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얘기가 언제 깨졌었냐면 이게 일본이 이런 짓을 한 게 16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로 묶어둔 게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있었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던 게 18년도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할 때였어요. 이게 18년도 2월 달에 연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상 많이 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확하게 2월 4일부터 18년도 2월 4일부터 전 세계 주식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탄탄하면 금리 상승보다 더 탄탄하잖아요. 그럼 버텨요.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돈들이 풀어놨던 돈 풀어놨던 돈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성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탄탄한 곳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주식시장은요. 하늘을 날아요. 연고점은 계속 갱신해가요. 그런데 18년도 3월 달에 터키 무너지고 4월 달에 브라질 무너지고 5월 달에 인도 무너지고 6월 달에 한국 무너지고 계속 주가가 다 빠지는 거죠. 이때 코스피가 2600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1900까지 빠져요. 그런데 그때 이게 18년도 9월 달에 S&P 지수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습니다. 이 2900 제 기억이 2,909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3천 가까이까지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 주식만 투자하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미국 주식이다. 미국 주식 완전하다. 이 얘기가 막 나왔던 게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뒤집었던 게 누구였냐면 파월이 뒤집기 시작합니다. 파월이 18년도 10월 4일에 딱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중립금리라는 얘기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에서는 far from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금리를 아직도 여러 번 더 올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미국 주식도 못 버티는 거죠. 저렇게 올리면 다 못다. 그래서 18년도 10월 달 초부터 미국 주식 시장이 흐르고요. 미국 경기도 이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미국 경제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 금리가 막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국 금리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일본하고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엔화가 강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18년도 사례를 말씀드렸죠. 18년도 사례를 보시면 미국 금리가 이렇게 쫙 뛰어올라가죠. 여기 18년도 1월달 2월달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쭉 오른 겁니다. 근데 일본은 멍하고 있죠.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둘의 갭이 벌어지니까 이 별표 찍어둔 때 이때 엔화가 약세였어요. 다 작살나고 있는데 엔화가 약세예요.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안전자산의 굴욕이란 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으악 하고 far from 얘기 나왔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으악 하고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 금리가 확 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네. 근데 일본은 어떻죠? 멍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묶여있으니까 밑으로도 밑으로도 묶여있으니까 못 내려가는데 얘는 쭉 내려오죠. 엔화가 강세로 가요. 엔화가 강세로 가요. 금리는 그대로인데 엔화만 강세거나 약세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상대 금리 일본 금리는 안 내려가는데 미국 금리가 쫙 내려오면 금리 차가 쫙 좁혀지게 되겠죠. 금리 차가 높을 때보다 훨씬 덜 사게 되지 않습니까? 달러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18년도, 19년도 기사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18년도 10월 1일 날 기사입니다. 안전자산의 굴욕 강달러의 금값이랑 엔화가 하락세 안전자산의 굴욕이란 말 이때도 있었어요. 위기 시에는 안전자산 엔화 살아? 올해는 아니다. 이게 18년도 7월 말이에요. 무역 긴장 한창인데 안전자산 엔화시들 이상신호 배경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해외 증시 매수 늘린 연기금 탓이다 미화 금리차도 한몫한다 안전자산 아니다 이 얘기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딱 3개월 지난 19년도 1월입니다. 박살났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금융시장 불안에 금, 엔화 등 안전자산에 돈 몰린다. 3개월 만에 안전자산으로 복귀했죠. 투자 심리 냉각 미국 국채 엔화 금으로 러쉬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의 일본 엔화 초강세 외환시장 플래시 크래시스 저게 3개월 만에 저렇게 바뀌나? 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18년도 10월 달에 그래서요. 마지막에 버티고 있었던 미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쫙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초강세로 전환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그 금리를 갖다가 묶어버렸잖아요.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미국 경제가 좋을 때는 엔화 약세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엔화가 약세가 됩니다. 그럼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수출도 잘 되는 상황에서 엔화도 약세니까 수출을 훨씬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여기서 탄탄하게 버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삐끗하면 수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엔화도 초강세로 가게 되면서 일본 경제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안전자산 엔화 엔화가 이제 안전자산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거 지금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국 경제가 튼튼해요. 만약 미국 경제가 휘청하잖아요. 삐끗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엔화가 초강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이제 안전자산의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성급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일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일본은 멍떼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엔화가 지금보다 더 약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디플레이션의 나라 일본에서도 원가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든요? 인플레이션은 안 돼요? 그래서 구로다 총재도 얼마 전에 125엔을 넘어갈 때 이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 금리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멍 때리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로 갇혀있는 이 밴드를 이 밴드를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와요. 요즘은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로 그럼 일본 국채 금리가 플러스 0.5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신호를 주게 되냐면 일본 금리가 결국에는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면서 돈을 막 뿌려주면서 사실상 일본 금리가 낮게 유지되니까 미국 금리가 더 치고 올라가는 걸 막고 있는 역할을 해요. 사실은 이 금리 차가 워낙 크니까 일본에서 미국 장기 국채 엄청나게 사주는 거죠. 일본 국채 너무 낮으니까 그런데 이게 딱히 올라오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 미국채 안 사네? 그렇죠. 덜 사게 되겠죠. 그럼 미국채 더 올라가네? 그렇죠.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통화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준만 보고 있는데 BOJ도 같이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박병창 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저는 되게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 금리가 약간 올라가거나 하는 게 사실 우리랑은 뭔 연관이 있나 싶긴 한데 그게 아니라 일본이 만약에 이렇게 금리 밴드를 조금 넓혀놓으면 미국 금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렇죠. 미국 금리를 때려버릴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또 원쿠션으로 영향이 주식시장의 영향이 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레벨 0.25에서 0.5까지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사람은 그러니까 이 시장은 기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미래의 모습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지난 6년 동안 일본에서는요 탄탄하게 0.25를 밴드를 막 묶어놨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채권시장 참여자면 0.25 위로는 절대 안 올라가겠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 6년간 못 올렸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야 위로 뚜껑 계속 열리겠네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0.5에서 안 끝나고 계속 지금 채권시장이 어려워하는 이유도요 작년에 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한국 기준금리 못 올라간다. 오 올라가네. 3번 4번 5번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채권시장이 다들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일본 국채금리 시장에서는요 플러스 0.25 위로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이게 만약 깨지게 됐었을 때는 일본 N화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미국 국채금리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 어벤져스 영화 볼 때 보니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스파이더맨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스파이더맨도 힘이 딸리니까 끌려오르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일본이에요. 간신히 잡고 있는데 얘까지 밀려 올라가면 그냥 하늘로 뜨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밴드를 높이면 N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국면을 탈피해서 강세 전환할 수 있나요? 저 정도면? 가능할 수. 이제 이게 로직을 좀 타야 되는 이게 내용이 좀 깊이 들어가긴 하는데 로직을 어떻게 타게 되냐면 만약에 일본 금리가 탁 튀면 미국 금리가 더 탁 트워버리겠죠. 그럼 너무 장기 국채금리가 너무 뛰잖아요. 그럼 실물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되게 커질 수 있어요. 일본에. 미국의 금리가 여러 개 영향을 받을 텐데 일본 금리 튄다고 수급에 엄청 영향을 줘요. 수급에 영향을 받죠. 수급에. 일본 자금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니까. 이게 최근에 보시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케이스를 딱 보면 이게 사실은 12년도에 이란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란이 이제 사실은 그때 핵 무기 문제 때문에 이란이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돼요. 송금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제 결제망에서 배제가 되니까 이란이 이제 그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같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4년도에 러시아 간이 크림반도를 침공을 할 때 아마 이제 느꼈겠죠. 이란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 비율을 계속해서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줄이면서 누구도 봤을 거냐면 중국도 봤겠죠. 이거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저기 미국의 소련이 미국에 예금해놨던 것들 다 동결될 것 같으니까 다 빼가지고 스위스랑 영국에다 박아놓은 게 유로달러 시장이에요.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을 갖다가 미국 국채 비율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국채를 안 사주는 거잖아요. 글로벌리. 그럼 누가 사줘야 되냐면 이걸 메워줄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돼요. 일본이 엄청나게 사줍니다. 그렇죠. 사실 일본하고 미국하고는요. 밀월 관계가 굉장히 커요. 완전 동매해요. 그걸 매개로 해서 동맹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이 국채를 사주면서 땡큐라고 하는 거고 일본은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잖아요.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는 과정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죠. 디플레이션의 나라 일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요가 없어요. 내수가 없어요. 내수가 그렇게 물론 내수 대국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일본은 수출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엔화 약세를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국가가 혼자 엔화 약세 간접한다고 하면 다들 싫어하죠. 너는 뭔데 네 나라 통화 약세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그래. 이거잖아요. 이게 통상에서 계속 걸리잖아요. 가장 많이 때리는 게 미국이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국채 사들일 테니까 엔화 약세 만들죠. 이게 일본에서 몇 차례 있었던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하죠? 밀월 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있었습니다. 이게 아침에 쭉 얘기하기에는 너무 짧고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중국 얘기하다가 끊어졌어요. 중국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는 짧게 갈게요. 지금 차트 잠깐만 보시면 차트 잠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파란색 선이 미국 금리예요. 2020년도 이후에 미국 금리가 최근에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빨간색 선이 중국 10년 금리입니다. 이 둘의 금리 차가 20년도 초반에는 굉장히 컸죠. 2% 네 거의 중국 금리가 3.2인데 미국 금리가 0.72 이랬어요. 3.2 대 0.72 2.5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뒤집어졌어요. 이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옛날에도 있었죠. 옛날에 있긴 했는데 최근에 보면 거의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금리 차가 뒤집어졌으면 위아나가 약세겠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환시장은 금리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성장도 같이 봐요. 그러면 중국 경제의 성장이 탄탄하잖아요. 금리가 뒤집어져 있더라도 중국 경제의 성장이 탄탄하면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 달러를 팔고 위아나를 사서 들어가요. 그러면 위아나가 탄탄하게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의 성장이 과연 탄탄한가 이게 조금은 퀘스천마크예요. 그러면 지금 위아나가 여전히 강세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역전이 됐잖아요. 어제 위아나가 약세를 보이면서 중국 주식시장이 한번 휘청했어요. 이게 물론 상하이 봉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고 어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러시아 루브라가 또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실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중국의 성장세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중국보다 높고 미국의 성장세가 중국보다 강하다면 위아나가 약세 압력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위아나의 약세뿐만 아니라 위아나하고 연관이 많은 우리나라 통화의 약세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보는 환율이 엔화 환율하고 위아나 환율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차피 미국 금리 얘기 나온 거니까 환율 조금만 더 워낙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잠깐만 쓰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칠판에 잠깐 쓰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한은 총재 공석이잖아요. 한은 총재 후보자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서 되게 와닿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있고 한국 금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해요. 현재 미국 금리가 0.25%입니다. 한국 금리가 현재 한국 기준 금리가 1.25%예요. 기준 금리 아직 차이는 커요. 그런데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내 중립 금리까지 쏘아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신속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합니다. 중립 금리가 어느 레벨이냐면 2.5%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높지만 작년에 세 번 먼저 올려가지고 우리가 높지만 이렇게 쏘아 올려버리면 우리가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둘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럼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심하셔도 되는 건 04에서 05년 그다음에 16년도 이때에 한국하고 미국 금리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역전됐었죠. 그런데 이때도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왜? 금리만 뒤집어진다고 자본 유출이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참고로 04년도에는요. 이때는 중국의 성장세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는 기대감이 되게 커졌었어요. 제 생각에는 옛날 얘기 자꾸 가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런데 한은 총재 후보자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되게 와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시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그만큼 올려야 되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에 금리 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추가로 약세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죠. 원화가 약세니까. 달러 표시로 된 걸 더 비싼 값을 주면서 사와야 되잖아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하겠죠. 우리 에너지 수입국이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금리 올려야죠.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이거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은 포인트 아웃 탄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가지고 물가를 아예 올라가지 못하게 선제적으로 잡느냐 아니면 기다리다가 물가 다 올라간 다음에 뒤따라서 금리 올리느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채권시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 금리로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은에서 조금 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생각보다 오래 말씀드렸는데 앤화, 위아나, 워나 이렇게 세 개 트리플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투자자들과 관심은 미국 얘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연준에서 이제 5월 FOMC에서 오늘 보니까 75MP 얘기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에? 한 번에. 빅 스텝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이야. 그건 뭐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미국 순위를 폭등하고 나스닥 폭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저기 일단 사이트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하나 제가 연결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CME가 이게 이제 예전에도 한 번 제가 캡처해 와가지고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패드워치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들어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구글 검색창에다가 패드 연준이죠. 패드 레이트 그다음에 프라버빌러티라고 해서 확률을 치시면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단절하지는 않죠. 프로까지만 치면 나머지 쫙 나와요. 그렇게 완성 기능으로 딱 눌러주시면 그렇습니다. 프로까지만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패드 레이트 프로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가 떠요. 근데 이제 뜨면 이렇게 딱 처음에 보면 당황스럽잖아요. 다 영어다. 꺼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단 딱 보는 겁니다. 패드워치 툴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죠? 4, 5, 2, 2 4, 5, 20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 보세요. 이게 22년도 5월 4일이에요. 미국식 표기예요. 22년도 6월 15일이에요. 지금 다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게 FMC 날짜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FMC 날짜입니다. 5월 FMC가 5월 4일에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6월 FMC가 6월 15일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5월 4일 날 있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5일 날 이거 결과 확인하거든요. 아 5월 5일 날 어린이날인데 아 참 월요일 휴일이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애니웨이 이제 요런 거죠. 그래서 요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 22년도 5월 4일 날에 금리 인상 확률이 나타납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시죠. 이상한 봄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밑에 보시는 게 중요해요. 타겟 레이트라는 게 나오고요. 확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미국 금리가 25예요. 0.25예요. 25인데 보세요. 5월 달에 됐을 때 50 그러니까 0.25만큼 올릴 확률이 13%라고 나와요. 가만히 올리지 않을 확률은 0이에요. 75면 0.5 올릴 확률은 지금 얼마로 보고 있냐면 87로 보고 있어요. 근데 86.6이니까 87로 반올림해서 말씀드린 굉장히 높아졌는데 자 보세요. 다른 거랑 비교해보지 마시고 한 달 전이랑 비교해보시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한 달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금리 안 올려가 2.8%예요. 한 번 정도 올리면 되는 거지 55.5예요. 두 개 합치면 두 개 합치면 한 57? 그 정도 나오죠. 58?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0.5 올려가 41.7%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86.6%입니다.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0.5% 인상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건데 시장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빅스텝은 한다. 그렇죠. 빅스텝 한다. 5월 달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6월 달 거 보시죠. 6월 달 거 보시면 이제 6월 FMC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죠. 6월 달 거 보시면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5월에 한 번 올리면 5월에 0.5로 올리면 지금이 0.25니까 0.5로 올리면 0.75가 돼 있겠죠. 그렇죠? 0.75가 돼 있을 거예요. 5월에는.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6월 달에 0.5를 더 올리면 1.25까지 가 있겠죠. 그러니까 뒤까지 보지 마시고 앞만 보시죠. 1.25까지 가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시장에서 1.25까지 올라갈 확률이 55.7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죠. 이거 뭐지? 1.5가 있어요. 1.5까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6월에 0.75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얼마로 반영하고 있냐면 36.5를 반영하고 있어요. 잠깐. 그러면 이 숫자가 이런 거죠. 갑자기 제가 등장해서 0.75 올라갈 확률이 36.5입니다.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달 전이랑 비교하면 돼요. 시기율로 비교하면 돼요. 그럼 한 달 전이랑 비교하면 한 달 전에는 0.75 갈 확률이 0%. 0.5를 두 번 연속으로 올릴 확률도 15.5였던 거죠. 그 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연준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어떤 스탠스였냐면 말하면 안 믿어요. 연초에 한번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연초에 두 번 인상한다가 컨센서스였고 네 번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때 아마 이 방송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번 설마 가겠어? 미국에서도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네 번 에이 이 얘기였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에이 별거 없네. 이렇게 하니까 계속 탄탄하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해가지고 지금 양적 긴축 옵션까지 붙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시면 하나만 더 보시면 여기 이거 한번 보시죠. 22년도 12월 14일 날 FOMC 게스인데 올해 연말 올해 연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안보시면 일단 지나갈까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왕 열었으니까 갈까요? 12월 14일 복잡한 거 보지 마시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시죠. 그래요 그러면 숫자 다채롭습니다. 일단 끄고 싶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잠깐 이거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2.5가 보이시죠? 2.5가 지금이 0.25예요. 일단 숫자 감각부터 익히셔야 되는 게 0.25에서 2.5로 가려면 0.25%씩 9번 올리면 됩니다. 2.25를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0.25%씩 9번 올려야 되는데 올해 FOMC가 몇 번 남아있냐면 6번 남아있어요. 6번 다 0.25씩 올리면 1.5가 올라가요. 2.25가 남은 0.75를 어디다 끼우냐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남은 0.75를 어디다 끼우냐 0.25씩 어디다 또 뿜을 쳐놔야죠. 3번 그렇죠. 3번 뿜을 쳐놔야죠. 그래서 이제 0.5씩 3번 뿜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37.3이에요. 에이 낫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최소값이에요. 최소 3번 정도는 0.5로 올린다고 보는 게 이렇게 확률값을 다 더해야죠. 다 그보다 높을 거라고 보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최소 3번이 거의 반에 잠깐만요. 37.3 82.3 82.3 82나 83 정도 나오나요? 83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최소 0.5가 3번이 다 0.25는 기본으로 올리고 3번은 0.5입니다. 라고 하는 게 88%잖아요. 지금 82%잖아요. 미니멈 3번 그렇죠. 그럼 느낌이 없잖아요. 82가 무슨 의미야? 그럼 한 달 전이랑 비교하는 거죠. 다 빵이요. 빵이었어요. 다 빵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연준이 빠르게 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여태까지 연준이 이렇게 빠르게 간 적이 없어요. 20년간 2000년도 5월 16일 이후에 0.5로 올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0.5 올립니다. 뻥카 아이고 니가? 이런 느낌이죠. 다섯 번 올립니다. 니가? 이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은요. 지난주부터 지금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진짜 가나? 진짜로 간다. 지난주부터 급격히 주가 빠지잖아. 주가로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가보다도 채권 시장이 느끼는 게 굉장히 빨라요. 채권 시장은 폭등하고. 그러니까 채권 장기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 사이트 보면서 제가 막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숫자도 읽을 줄을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려운 사이트도 아니고 들어가셔가지고 지난주 여기 보면 원이 크거든요. 지난주 대비 지금의 모습. 한 달 전 대비 지금의 모습. 그러니까 연준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읽기에는 제 생각에는 원래 인베스팅 닷컴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인베스팅 닷컴 숫자가 조금 느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요즘은 이걸로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페드, 레이트, 프로까지 찍으시면 안 돼요. 프로과 빌럭틱까지 일단 완성시켜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설명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시장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시장은 원래 이만큼 갈 것도 이만큼 기대하고 이만큼 내릴 것도 이만큼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걱정이 80명 퍼센트는 3번은 더 빅스텝 밟을 것 같애라고 걱정하는 것도 한 2주, 3주 지나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바뀔 수 있죠. 이게 그래서 확률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여태까지 대부분 확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높게 봤다가 내려오는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높게 봤다가 아니야. 세게 갔는데 아니라니까. 세게 갔는데 에이 제가 설마?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은 진짜 가나?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데 근거합니다. 저기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죠? 시간이요? 10분 정도? 맥스 10분 정도? 그러면 제가 의사록에서 나온 얘기만 간단하게 시장이 왜 의사록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그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 확률을 좀 너무 길게 설명해야 되네요. 50분 이상 확보했는데도. 이게 제가 원래 이 사이트를 옵셔널리 끼워가지고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무발적이었군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잠깐 보시면 의사록에서 나온 얘기를 잠깐만 좀 정리를 해서 의사록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의사록하고 지난주에 라엘 브레이너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둘 다 여기서 의사록 브레이너드라고 쓰고 큐티라고 양적 긴축이라고 읽어요. 이걸 한번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어떤 걸 하냐면 첫 번째는 의사록하고 브레이너드가 뭘 준 거나 다름없냐면 0.5% 빅스텝에 대해서 사실상 쐐기 꼴을 놨다고 예를 들어서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0.5%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거의 빅스텝에 대해서 쐐기 꼴을 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여기가 연준입니다. 저는 0.5%를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블라드 같은 사람. 여기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하네. 장난하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구구절절이 세고 되게 정의롭고 멋있어 보여요. 말로는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막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첫 번째는 이 주장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정 프로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거죠. 0점을 올리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있잖아. 이게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 근거가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에이 어떻게 알아? 그런 상황에서 0점을 올린다고 2000년도 5월 16일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틀린 말 아니죠. 실제로 연준 의사록에서도 0.5 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좋은데 여기서 0.5% 단기 금리를 인상하면 단기 금리는 크게 뛴다. 그런데 실물 경기 둔화를 우려해가지고 장기 금리가 내려오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온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심상치 않은 게 2차 대전 이후에 9번 시그널이 있었는데 8번 불황이 찾아왔다. 이거 별로 좋은 일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거 좋은 거 아니니까 여기서 빅스탯 가는 거는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둘 다 리즈너블 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로 막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주장은 이렇게 중화시켜요. 이번에 4월 초에, 이번 달 초에 4월 초에 뭐가 나왔냐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와요. 이 고용지표가 3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져요.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는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월 달 고용지표가 베리 굿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음 달 회의 때 만났어요. 5월 4일 날 만났어요. 여기서 또 얘기하시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 얘기하시는데 3월 달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 프로님이 쫄리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론 인류사의 비극인 건 맞는데 유럽 경제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만 미국 경제에 주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 같다. 0.5 갑시다. 이 주장은 지금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두 번째는 이 주장이잖아요. 이 주장. 장단기금리 역전되니까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는 맞는데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가 있는데 단기금리가 세게 올라가는데 장기금리가 찍어서 내려오게 되면 역전이 되니까 김 프로님 주장은 단기금리 올리지 말자. 이 얘기예요. 천천히 올리자. 이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블라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장기금리를 더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큐티를 조기 시행을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5월 달에 0.5 빅스텝을 밟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역전이 심해질 수 있어요. 4월 초에 이미 역전이 됐거든요. 여기서 빅스텝 밟으면 진짜 역전이 심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역전을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5월 달에 장기금리를 외도하는 큐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기지 채권 같은 거 30년짜리.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큐티하는 거 양적 긴축하는 거를 하반기에 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강했거든요. 이거 5월로 땡겨오는 거예요. 5월로 땡겨오게 되면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0.5% 인상을 해도 장단기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역전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큐티를 둘 다 얘기한 이유가요. 0.5% 빅스텝을 가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다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큐티를 세게 가잖아요. 더 세게 간다고 하면 0.5보다도 0.75 인상을 해도 뒤집어지지 않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 스텝하고 이 확률표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너무 디테일까지 들어가나 그 생각은 좀 드는데 너무 디테일까지 들어가는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50억 달러만큼 큐티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양적 긴축. 이걸 진행하는데 3개월 내에 시작하고서 3개월 내에 여기로 붙거나 시장 상황을 봐서 조금 애매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둘 수는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17년도에서 19년도에 양적 긴축을 할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17년도 9월달 10월달에 딱 시작을 할 때 100억 달러로 시작해요. 줄이는 걸 100억 달러 줄였어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200억 달러 줄였어요. 그런 다음에 3개월 지난 다음에 300억 달러 줄였어요. 3개월 지난 다음에 400억씩 줄였어요. 3개월 지난 다음에 500억씩 줄였거든요. 그래서 500억으로 쭉 가요. 그러면 스타트하고서 500억까지 늘어났는데 양적 긴축의 한도가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3, 3, 3, 3에서 3, 4, 12개월이 걸렸죠. 1년 정도 돼야지 500억 달러로 왔다고요.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3개월 만에 오시겠대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고 옛날로 따지면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한방에 속도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죠. 저도 시작도 950억이잖아. 950억으로 시작을 안 할 것 같고요. 600이나 저도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한 500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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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지고 950억으로 3개월 만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시장 상황을 보면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장이 이걸 만약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니웨이 시장이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계속해서 속도를 조금씩은 더 올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진행되는 속도가 시장이 기존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더 빨리 가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패드워치 툴이라는 걸 보여드렸던 이유가 여태까지는 시장이 그 생각을 한 거죠. 너네는 그렇게 못해. 왜? 실물 경제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새 가슴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타나는 거냐면 바이더딥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고요. 아 저기서 겁줄 때 주가 빠지면 그때 샀는데 바이더딥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연준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시장하고 연준하고 생각하는 게 동상이몽이에요. 시장은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은 저러지만 조만간 풀어줄 거야. 이 생각하면서 계속 안 울고 버티신 거죠. 입 꽉 깨물고. 그런데 여기서 연준은 어떤 입장이냐면 안 우니까 계속 다가가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해서 올해 1월부터 여태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연장전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으로 정리를 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바이더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논파이트 패드라는 말을 써요. 연준은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돈 파이트 패드 딱 이러면 보통 다 쫄거든요. 그런데 연준을 너무 우습게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This time is differ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다르다. 너네는 옛날에 그 연준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연준은 옛날에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팽팽히 그 얘기에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주가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게 저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연준은 성장과 물가를 봅니다. 성장에는 고용을 보게 나와요. 고용을 본다고 나와요. 지금 미국의 고용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1, 2, 3월 달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고용이 많이 빠졌나요? 고용 좋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고용을 볼까요? 주가를 타겟팅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의사록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주목은 안 하는데 의사록을 쭉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파이낸셜 컨디션에 대해서 파이낸셜 마켓 컨디션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얘기가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1월 달하고 3월 달 의사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3월 달 의사록에 나왔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은 많이 빠졌는데 미국 주식은 많이 안 빠졌다. 뭐? 물론 유럽이 더 빠진 건 맞는데 많이 빠졌는데 미국도 그래서 많이 안 빠졌다. 상대적으로 많이 안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는 주식 애널리스트가 써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그런 얘기 써놓고서 그런 얘기 써놓고서 큐티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빅스텝 밟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빠져 있다는 걸 연준이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도 이거 달리는 거죠. 그러면 3월 달에 FMC 할 때가 S&P가 4,160이었어요. 그 상태에 4,16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빅스텝 밟아야 된다는 얘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적어도 2레벨에서는 주가 현재 레벨에서는 신경 안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적어도 3레벨에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집에 어린이가 있어. 집에 어린이가 어린이는 11시부터 하면 된 거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성칼리제도 하시니까 또 오건영의 쩐설? 네 그렇습니다. 쩐설입니다. 쩐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오건영 부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